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어요. 다우 지수가 플러스 0.82% 그리고 나스닥이 플러스 0.55% S&P500이 플러스 0.59% 3대 지수 모두 상승이죠. 다른 것보다도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3만 6천 포인트가 넘어가 버렸죠. 보니까 3만 6천 245.5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3만 6천이면 지난 2022년이죠. 2022년 1월 이후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했어요. 특히 또 S&P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2022년 3월 이후에 최고치. 지금 최고치 최고치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올 7월 이후에 최고치를 이렇게 기록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11월부터. 한번 차트를 보면 다우 지수는 저점 대비해서 그냥 쭉 땡겨 올렸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V자 반동으로 올라왔어요. S&P500도 이렇게 V자 반동.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상황이었죠. 보면 왜 이렇게 미국 증시가 계속 연이어서 올라오는가. 특히 12월 첫날이죠. 12월 1일 들어와서 또 3대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파월 의장의 발언 이것을 시장에서 이렇게 해석하기를 이거 소위 말해서 긴축을 완화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시장이 한마디로 말해서 안도하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3대 지수가 전체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파월 의장이 과연 또 어떤 발언을 했길래 이런 상황이냐. 파월 의장은 말이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다른 것보다도 금리 인하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기대를 늦추기 위해 균형을 맞추는 이러한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은 오히려 이것이 파월 의장이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이것이 완화 소위 말해서 금리 정책의 완화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3대 지수가 전체가 이렇게 올라갔고 그리고 또 특히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내년 3월부터는 금리 인하가 첫 번째로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퍼센트상으로 60%나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시장이 금리 종결, 기대감 이거를 떠나서 이제는 완화 그리고 또 내년에 한 1.25%까지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냐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주식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국채 금리도 하락을 했어요. 보니까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0.11% 하락을 했어요. 엄청 떨어진 거예요. 0.11이면 이러면서 4.21%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억날 거예요. 5%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4% 후반에서 그리고 나서 4.5% 기준에서 또 왔다 갔다. 지금은 4.21%. 이게 잘하면 또 3.9% 때 그러니까 3% 후반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또 대두가 있죠. 대두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2년 만기 국채 금리도 보니까 0.14%나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4.55% 이것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보니까 10년 만기 2년 만기 국채 금리도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내년에 1.25%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팽배해지면서 결국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12월 달에 최종 금리 결정을 하는 거가 12월 13일 FOMC 회의. 이때 여기에서 금리를 아마 금리 인상 종결을 하면서 여기서 보면 현재 금리 동결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거의 100%까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보면 12월 보니까 8일 날 또 지표 발표가 있어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FOMC 회의 이전 12일 날 또 발표되는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이것이 예상보다도 좀 둔화가 되게 이렇게 나타난다면 아마 연준에서는 여기서 금리 종결을 완전히 아마 선포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내년 2024년도 상반기부터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지금 12월 13일하고 8일 이렇게 해서 또 12일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8일하고 12일 발표되는 고용 지표 그리고 또 물가지표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서 예상보다도 좋게 좋게 나온다는 게 둔화되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면 아마 여기에서 주가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또 보면 지금 현재 미국의 제조업 지표 발표가 있었어요. 미국의 제조업 PMI 지표 발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조업 PMI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구매 관리자 지표인데 이게 46.7을 기록을 했어요. 11월에 이제 제조업 PMI 지표 그런데 이것이 전달하고 거의 또 똑같아요. 46.7. 그런데 이게 PMI 지수가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 추세 있고 50 미만이면 위축 추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위축 추세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13개월 연속으로 여기에서 13개월 연속으로 50 이하로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된다는 것은 경기가 한마디로 말해서 위축되는 이런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또 경기가 둔화되면서 또 침체로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침체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가 금리가 고금리란 말이에요. 고금리니까 이걸 빨리 낮춰가지고 경기 활성화 이런 것을 실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또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PMI 지표를 봤을 때. 그래서 연준에서는 지금 쓸 카드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인플레이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 다 하락을 했고 거기다가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표까지 하락을 했고 여기에서 또 고용지표하고 또 물가지수 이게 또 발표되는 게 하락만 한다면 여기에서 지수에서는 금상첨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일단은 이러한 지표. 그런데 하나가 더 있는 게 이게 좀 불안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주가가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열되는 거 아니냐. 과열. 과열이 된다면 또 조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계속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얘기가 서서히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제 유가를 보니까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어요. 서부 텍삭스 중진류가 2.48% 하락을 하면서 74달러 0.7%. 브랜트류 같은 경우에도 2.45%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떨어진 것이 78달러 88센트를 기록을 했죠. 여러분들이 주유소 가면 휘발유 가격이 또 경유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 볼 수가 있죠. 이게 국제 유가가 떨어진다면 우리한테는 일단 좋은 상황인데 지금 보면 오펙프라스 사우디를 비롯해 가지고 러시아 이런 데 오펙프라스 회의가 있는데 회의에서 한 달에 220만 배럴 감산하기로 여기 했다. 이게 자발적이에요. 자발적. 의무적이 아니라 이 자발적으로 하게 했는데 이것이 과연 지켜질까? 이런 또 캐션 마크가 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반대하는 국가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러시아나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찬성을 하겠지만 나머지 여기에서 오펙프라스 회원국에서는 아마 감산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이게 뚝뚝 떨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소비 소위 말해서 소비가 둔화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비는 둔화되고 생산도 또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국제 유가는 더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생산이 220만 배럴 줄어들었지만 예상보다도 많이 주는 건 아니죠. 이게 자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이게 아마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미국 증시는 다오지수 나스닥 S&P500 3대 지수가 전체가 상승 마감을 했어요. 우리 증시를 보십시다. 우리 증시가 그러면 이번 주에는 또 어떻게 될 거고 과연 또 산타랠리가 진짜 올까 말까.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돼요. 너무 많이 계속 미국 증시가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보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산타랠리 여기에 대한 기대감 풍부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기 급등에 따른 또 피로감 등으로 인해서 증시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이 앞서요. 지금 제가 미국 증시 설명을 드렸잖아요. 미국 증시가 지금 다오지수 나스닥 S&P500 다 급등을 했어요. 급등. 그런데 이게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는 지금 이렇게 2600까지 올려가지도 못하고 또 조정이 올까. 이런 또 염려가 또 커지기 시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보면 우리 증시가 지금 지난 금요일이죠. 2505.01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달에 주가가 이렇게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것이 11.3%나 올라왔어요. 엄청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2020년 우리가 이제 2020년 코로나가 와가지고 팬데믹 상황이었죠. 이때 11월 달에 또 급등을 했어요. 이때 이후에 3년 만에 최고의 월간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에서 급등을 했다가 지금 보면 이게 지난 한 며칠 한 열흘 이내에 보면 2500포인트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상승 동력 이게 11월 달에 급등했던 상승 동력이 조금 좀 둔화되어가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가려니 하면 내려오고 내려오려니 하면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이러한 박스권에 갇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보면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 이렇게 급등한 거가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을 봤을 때 지금 미국 차트 봅시다. 이게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다우도 그렇고 S&P500도 그렇고 특히 S&P500 이게 보면 저점 대비해가지고 고점까지 쭉 당겨 올린 게 여기에서 얼마나 올라왔냐. 연중 최고치예요. 여기에서 무려 11.5%예요. 얘들도 여기까지 올라온 게 11.5%입니다. 엄청 올라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스닥 여러분들이 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상승한 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온 거 이거가 12.5%입니다. 12.15%네. 여기에서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급등.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미국이죠. 전 세계 증시 여기에 보면 모건 스탠리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지수. 이것도 무려 9.6%나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한국 증시도 올라왔고 전 세계적으로 다 상승을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이거 다 조정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미국 증시와 급등을 해가지고 쭉 올라갔는데 우리 증시는 여기서 좀 더 올라가서 2600 정도까지 갔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전에 조정이 오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좀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도 점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말이에요. 얼마가 이렇게 하락을 했냐 국채금리.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보면 지금 현재 4.2%대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지금 0.8%나 떨어졌어요. 이게 0.8%면 엄청난 겁니다. 이게 0.8% 이렇게 하면 5% 아니에요. 5%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조정에 대한 걱정. 이게 공존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미국 글로벌 증시 막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지금 현재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이게 우리가 12월 말에 여기에서 또 우리가 개인 드릴 때 소위 말해서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 나온다고요. 대주주 양도세. 이 양도세 물량 이게 각 기업에서 주식 보유가 종목당 10억 이상. 그리고 또 일정 비율 이상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가지고 있으면 20%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연말에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중소형주. 이게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소형주죠. 중소형 그리고 코스타 이것이 또 조정이 들어올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정부에서는 이거를 보면 이게 50억으로 올리고 비율을 올리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또 이게 걱정 그러니까 이게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 그런데 산타랠리가 올 가능성 팽배해지고 있어요 지금. 일단 여기에서 미국 증시 올라가면서 또 다른 것보다도 10년 만기 국채 금리 이것도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증시에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이런 또 변수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다고 이게 조정이 온다고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지금 보는 거는 2024년을 봐야 됩니다. 2024년. 2024년에 유망한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사지 못하신 분들 매집을 못하고 있는 분들은 사야 된다.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제일 유망한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이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자동차라고 얘기했어요 자동차. 지금 수출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11월 달에 그 수출. 저기 이 수출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72조 약 한 6천억 정도. 이 정도 이렇게 그 수출이 됐는데 이거는 전달 대비해 가지고 7.8% 증가가 됐어요. 여기에서 제일 많이 여기에서 실적을 차지하는 게 바로 자동차예요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이쪽에서도 보면 전년 대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2022년이죠 2022년 대비해 가지고 12.9%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거가 계속 적자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플러스로 여기에서 16개월 만에 1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 수출은 잘 되고 있고 반도체는 지금 이렇게 16개월 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이거는 좋아지고 있고 이거는 좋아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동차나 반도체 쪽에 만에 하나 조정이 온다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또 매수를 해 가지고 가는 거가 지금은 뭐 11월 달 지나고 지금 12월이에요. 12월에 그럼 2024년도를 봐야 됩니다. 2024년도. 이때를 위해서 지금 조정이 온다면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거가 또 비중이 작은 분들은 비중을 확대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히 2차전지 쪽 이게 말이야 2차전지 조정을 받으니까 더 사야 되겠다. 괜히 그런 생각을 했다가는 2024년도 이때를 여기에서 다 놓쳐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주도주를 잡으려면 우리가 2023년도 주도주가 뭐였어요. 이게 바로 전기차였어요. 전기차. 전기차 관련주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뭐 이런. 그러면 24년도에서 이게 이어가겠냐. 그러지를 못해요. 이게 연속성으로 계속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업황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을 계속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조정이 온다면 그런 식으로 대응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료로 장중 리딩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제가 계속 리딩도 해드리겠지만 꾸준히 또 한 달에 천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배울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에 보시다시피 지금 금잡탑 이 여성분인데 지금 11월 달에 천만 원 이상 수익 내셨어요. 이게 1,024만 8천 원. 이뿐만 아니라 또 이게 보면 이렇게 이상도님 같은 경우에도 11월 달에 수익 낸 게 1,600만 원 이렇게 수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월 천만 원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것을 배우시려고 하면 오셔서 잘 따라하세요. 괜히 유료 사이트에 가서 돈 주고 그러고 할 필요 나도 없습니다. 제가 한국경제TV, SBS, CNBC 이런 데서 방송을 하다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오셔서 잘 따라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디로 어떻게 가면 됩니까? 여러분들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이게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죠. 먼저 구독을 이렇게 누르고 그다음에 화살표 이걸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카페가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카페를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카페로 들어오게 돼요. 여기 다음 카페 안정모의 주식투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에 일단은 가입을 하셔야 돼요. 가입을 하셔서 카페 활동을 조금 하시다 보면 들어오자마자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카페 활동을 좀 하시면 여기에 천년하랑님의 매매기법, 황구호수의 매매기법, 이 매매기법이 있어요. 두 분 다 지금은 세상을 뜨시고 안 계시지만 매매기법을 남기셨습니다. 특히 천년하랑님 같은 경우에는 85세 연세에 이렇게 영면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4개월 전까지 매매를 하셨어요. 한 달에 수익 내는 거가 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는 이런 매매기법이 여기에 다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무료로 보고 잘 따라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매매 내역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이걸 확대를 좀 시켜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수익이 1억 가지고 매매래요. 3,700만 원이에요. 35% 수익률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또 여기에 보면 1억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실제로 매매 금액이 5,300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1,400만 원이 수익입니다. 3.7%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8,400만 원 이렇게 매매를 하셨는데 수익금이 1억 천이에요. 15% 그러니까 이렇게 천에서 3천만 원 이상 꾸준하게 매달 수익 내는 이런 매매기법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보고 배워서 여러분들의 자기 것으로 만들면 마우스 하나 가지고 평생을 돌아가시기 전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여튼 누구나 다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거 여기에서 잘 따라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 주식으로 돈을 벌라 그러면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벌었나를 연구해 가지고 그 방법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면 제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주 하여튼 매일이죠. 매일 시간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 장중 내내 이렇게 무료로 생방송으로 무료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유료 리딩, 유료방송이죠. 유료 리딩하는 데 가서 방송을 들으려고 하면 한 달에 88만 원에서 110만 원의 회비를 내야 됩니다. 이게 유료방송하는 데가 경제 TV예요. 한국 경제 TV, 매일 경제 TV, 이토마토, MTN 이런 데 가서 유료방송을 하는데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 경제 TV하고 SBS, CNBC 여기에서 방송을 했어요. 이때 제 방송을 들으려면 88만 원을 방송국에다 결제를 해야지 제 방송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무료,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로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고 제가 이렇게 무료 리딩을 하는 걸 잘 따라하면 여러분들 한 달에 500만 원에서 한 천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사세요, 저 종목을 사세요 이런 것보다도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또 그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 소위 말해서 고기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고기 잡는 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료방송에 가서 회비를 88만 원, 110만 원 내고 방송을 들으면 여기는 종목 추천입니다. 종목 추천을 하는데 하루에 2개, 3개씩 해요, 2개, 3개. 여러분 이게 오라기지기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다 손실 납니다, 여러분들. 아마 가면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식 투자해서 수익이 날려면 자기만의 매매 기법이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매매 기법.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만들 수 있게끔 여기에서 영상을 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유튜브 영상을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데 여기를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러한 매매 기법, 이러한 것들을 자기만의 매매 방법을 여기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공부예요, 공부.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주식 투자해서 수익 날 수가 없습니다. 이 공부하고 그리고 무료 리딩을 따라하면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가 있고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와가지고 종목이나 제가 얘기하는 거 사가지고 갈 때 기다렸다가는 오히려 손실 납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영상을 보고 공부하다 보면 광고가 나와요.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는 게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요. 여기 41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 10번 이상 보시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실력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밖에 답이 없다. 이거는 100%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식 투자.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오락.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사러 가가지고 그냥 아무도 안 부동산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성공하는 거 없잖아요. 가서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다 보잖아,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도 공부. 어떤 공부냐? 자기가 투자할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그리고 또 차트를 보고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실제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5%만이 수익이 납니다. 이분들은 공부를 재무제표, 차트 이런 거를 보고 분석하고 투자를 하고 나머지 95% 이분들은 말이에요. 손실이 나요. 이런 거 하나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남의 기동량이나 듣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손실 나서 퇴출되고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날라 그러면 5%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한 손에는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를 들고 한 손에는 차트를 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 우량주를 사서 제 가치가 올 때까지 장기로 보유하는 거.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이 하락을 해서 만 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만 원에 사두면 5만 원 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3배에서 5배 가요. 3배에서 5배. 문제는 5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재무제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이게 판단이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주가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수 매도 시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드리는 추세 매매 이거 잘 하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200만 원에서 한 300. 200이 아니라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 낸 거 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저평가 우량주를 사놓으세요. 이게 5배만 가봐요.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이렇게 장기 투자해서 대박 내고. 그리고 또 매월 300에서 500 수익 내고. 여러분들이 꽉 먹고 알 먹고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드리겠어요. 알았죠? 책임지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해요. 한 달에 5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공식이에요. 이대로 하면 한 달에 500만 원 수익 냅니다. 첫째 종목 개수를 줄이세요. 이게 제일 어려운가 봐요. 종목을 만약에 이렇게 50개 이렇게 100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20개 30개는 기본이고. 이런 분들 수익이 안 납니다. 이거 100날 가지고 있어봐요. 안 돼요. 이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징. 왜 그러냐. 이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귀동량으로 산 거예요. 자기 공부하고 산 거 하나도 없어요.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세 종목을 딱 샀어요. 여기 1억 가지고 세 종목 사니까 수익금이 2,200만 원이에요. 또 이렇게 7,500만 원 가지고 세 종목을 딱 샀어요. 수익금이 얼마예요? 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매매를 해야지 이렇게 종목 개수 늘리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이렇게 주식을 살 때 아무 때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식이 내려올 때는 사지 말고 올라가다가 눌러줄 때 눌림목에 사야 돼요. 바닥을 찍고 올라가. 그러고 나서 이게 살 때도 저점을 잘 잡아야 돼요. CCI, RSI, 엠빌로 이런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저점을 잡고. 그다음에 이것도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고 올라가면 두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했는데 계속 내려오면 손절. 이런 원칙을 잘 지키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거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한번 쭉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여기에 노래가락을 한번 들어보세요.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세 번의 분할 매수 안 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엠빌로 분 내 수익 주네 자 이 노래가 여기에 카페 가면 여기 있어요. 여기에 주식성 음원 받고 벨소리 바꾸세요.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벨소리 알람소리 해가지고 달달달달 외우면서 해보세요. 그럼 한 달에 500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 수익 분명히 냅니다. 아셨죠? 제가 무조건 책임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종목 공부를 해봐야죠. 종목 공부를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종목을 또 보세요. 자 종목을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원이 QNC라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 뭐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하죠. 자 먼저 이제 차트를 보고 종목을 고르고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첫 번째 21선 우상향 21 이동 평균선이 여기에서 이렇게 우상향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눌림목 매수 주가가 올라가다 눌러줄 때 이런 눌림목 눌림목이라는 것은 CCI9이 과매도 구간이에요. 이렇게 과매도 구간 과매도 구간 이 위치에서 매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 이 위치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의 분할 매수 세 번의 분할 매수 하는 동안에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도 주가가 계속 밀리면 손절 이러한 여기에서 원칙 이것을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 여러분들은 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이렇게 한 번 꼭 해보세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건 습관이고 투자를 할 때 그리고 또 자기가 매매할 때 투자를 할 때는 꼭 100% 이걸 봐야 되고 매매할 때도 이 회사가 과연 또 이게 재무상태는 어떤가 튼튼한가 아니면 이게 또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가 여러 가지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재무제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두 가지 이거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PBR, PER. PBR 주가 이게 순자산비. 이게 3 이상이면 고평가예요.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을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83이니까 3보다 저평가죠. 그렇죠? 그다음에 PER. 이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입니다. 이거는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거는 10보다는 좀 크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투자하고 매매는 틀리다 그랬어요. 투자는 저평가 우량주를 사서 장기로 가져가는 거고 이건 장기. 그다음에 매매. 매매는 이런 위치에 왔을 때 사서 올라가면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예요. 짧게 짧게. 그러면서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거예요. 매매 횟수는 한 5회 정도에서 한 10회 정도. 이 사이에 이렇게 매매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와 투자가 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 원익 QNC. 그리고 또 재무상태는 어떤가 보죠? 이 회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석영제품의 석영제품 그리고 또 산업용 세라믹을 제조하는 업체예요. 뭐 이런 회사. 아 이런 회사구나. 뭐 일단 보고. 그다음에 또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니까 매출이 5200억 그다음에 6200억 7200억 7800억 9200억. 매출이 증가되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400억, 800억, 1100억, 900억. 영업이익도 상당히 준수하네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매출 대비해서 몇 퍼센트나 하는지 한번 보죠. 영업이익률이 11% 이 정도면 준수합니다. 그리고 ROE. 자기자본수익률. 여기에서 11.39%. 그다음에 여기 PBR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현재 주가가 26,100원이에요. 이거를 나눠줘요. 뭘로 나눠주느냐? 여기 보면 BPS 한 주당 자산가치 16,262 이렇게 나눠줘요. 이렇게 나눠줬을 때 여기 1.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저평가죠. 이게 3보다가 작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PER. 이거는 현재 주가가 26,100원이에요. 이걸 나눠줍니다. 뭘로? 여기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1,739, 1,739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여기 15.1 정도. 그러니까 재무 상태는 일단 준수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야죠. 이게 우리가 실전 매매라고 얘기합니다. 실전 매매. 실전 매매라는 것은 뭐냐? 여기에서 자기가 직접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걸 실전 매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3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세수로 나눈다 그랬어요.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세수로. 1차 매수가 40%, 4,30이 1,200만 원. 2차 매수가 30%, 3,30은 9,900만 원. 그다음에 3차 매수 30%, 3,30은 9,900만 원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하는 거예요. 1차 매수. 1,200만 원에 매수를 했어요. 사자마자 주가가 여기에서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오면 전략 매도. 해버리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사자마자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게 하수들은 말이에요. 한 번에 다 사요. 올라갈까 봐. 한 번에 다 사서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내려왔을 때 어떻게 돼요? 이때는 손절도 못하고 물려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 분할 매수를 철저히 하세요. 고수들은 철저히 분할 매수하게 돼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1차 매수한 후에 방금은 올라갔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이렇게 내려오는 걸 대비해서 이렇게 예비 자금이 있는 거예요. 그럼 1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1차 매수 가격에서. 그럼 2차 매수하는 거예요. 2차 매수 이렇게. 2차 매수. 그런데 2차 매수 가격에서 또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럼 3차 매수하는 거예요. 여기서 3차 매수. 그러니까 주가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걱정이 없어요.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왜? 이런 예비 자금. 이렇게 분할 매수가 준비가 딱 돼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85%라고 그랬어요. 올라오면 플러스 5% 올라오면 절반매도 플러스 10% 올라오면 전략매도 하고 나오세요. 이렇게 올라올 확률이 85%예요. 그런데 15% 이거는 100%라는 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15%는 내려갈 확률이에요.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바로 15%. 그러면 이건 내려가면 3차 매수 가격에서 마이너스 5%가 더 내려왔다. 이때는 더두 둘도 말고 손절하고 나오세요. 아셨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내려오는 건 안 사고 얘기해서 반등이 나오다가 눌러줄 때. 눌림목에서 하죠. 눌림목에서 할 때도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고 그리고 또 두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했는데 밀리면 손절. 소위 말해서 제일 중요한 건 위험관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위험관리를 철저히 하느냐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반복적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종목이 한화솔루션. 이 종목도 보세요. 이 종목도 여기서 쫙 내려왔어요. 쫙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21 이동 평균선 바닥을 치고 올라갑니다. 뭐든지 바닥에서 올라올 때 사서 많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수익이 크겠죠. 이렇게 샀어요. 여기에서도 주가가 이렇게 보면 21선 바닥 찍고 여기에서 두 가지예요. 이렇게 바닥을 찍어서 이렇게 바닥을 찍어.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위치 이런 위치 왔을 때 제가 쌍바닥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오른쪽 왼쪽이 같을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게서 오른쪽이 올라갈 경우 이때는 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른쪽이 내려오는 경우 이렇게 이때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지금 방금 이런 식으로 이중바닥을 형성을 해서 이거 여기에서도 또 매수 위치지만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눌러줬어요. 이게 저항선입니다. 이렇게 저항선이 닿았다가. 여기서는 비록 과매도 구간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어요. 딱 찍었어요. 점을. 점을 찍은 데. 그렇지만은 20일 이동 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했다 눌러주면은 20일 이평선에 이게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지지선. 아셨죠? 지지선. 여기서 사셔도 돼요. 여기서는 이제 일단 눌림목이 딱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뭐 점이 많이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21일 이평선 위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눌림목 딱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서 세 번의 분할 매수 이렇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 밀린다 그러면 손절.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얘기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지금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한편으로는 이거 조정이 또 오지 않겠냐. 그런 걱정도 없어요.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막 그냥 올라왔어요. 우리 증시도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서 탄력이 소위 말해서 둔화되고 있어요. 조금 조정. 그렇죠? 이런 조정의 상황이죠. 조정이라보다도 박스권에 지금 여기서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산타랠리를 기대를 해보지만은 만에 하나 조정이 온다면은 바로 자동차, 반도체. 특히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와야 된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문제점이 생된다. 5, 6, 7, 8, 8, 8, 8, 9, 9, 10, 9, 10, 9, 9, 10, 10, 9, 9, 9, 10, 10, 10, 40, 10, 12, 14, 15, 13, 40, 17, 11, 10.